최근에 유형제약이 혁신신약개발은 물론 수탁생산과 제주, 업무제휘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업계에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유형제약은 1981년에 설립됐는데요. 매출규모가 천억원을 넘는 중견제약사로 연간 8억정의 경구제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형제약은 현대바이오와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위수탁 제조 및 제조를 위한 제형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현대바이오 대주주인 CM팜까지 3자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유형제약은 CM팜이 경구형으로 개발한 치료후보물질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알약이나 캡슐 등의 제형으로 만들어서 1차 임상시험용으로 공급하고 시판용 제품에 대한 최우선 제조협상권도 갖게 됐습니다. 유형제약은 또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9일이었죠. 식약처로부터 세례콕시부와 트라마돌 염산염의 복합제에 대한 국내 3상 임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유형제약은 지난해 10월 신약으로 허가받은 일회요법 골관절염 주사제 레슈노온에 대한 약가 등재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사제는 한 번 투여로 최장 6개월가량 통증 완화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약가 등재를 마친 뒤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형제약은 이처럼 수탁 제조 생산과 신약 출시는 물론 자사가 개발한 유스메졸디알 서방 캡슐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안국약품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약은 지난 2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위식도영유질환 치료제로 약물 복용 후 에소메프라졸주 성분이 두 번에 걸쳐서 방출되도록 설계된 계량신약입니다. 유형제약은 이 약을 8월에 발매할 예정인데 판매 제휴 계약에 따라 안국약품은 국내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유형제약은 혁신신약 개발은 물론 생산능력을 키우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총 155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고형제는 8억정 프리필드 주사제는 지금의 생산능력을 3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처럼 매출 확대 등을 통해서 활발히 외형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